오늘은 일협초라면으로 한 번 쓴 그림먹으러 보겠습니다 팥팥 끓인 다음에 라면을 넣고 오! 김치토와! What's up you? 일협초라면이 끓고 있습니다. 너무 많은거 아니야? 국물을 넣어 국물 이렇게 오케오케 됐어 오오 저거세요 저거세요 꼭 유다지 사람들도 사람들 많이 끄덕이가 보이죠 자 파 넣지다 파 하나 넘쳤네 풀어가지고 파 터쳐 됐어 됐어 빨리 앉아 가라 갑시다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자 차량 여기까지 하고 먹겠습니다 이건 산사나무 열매입니다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